이번에는 녹화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세이브 하는 곳 아직도 한참 모자른데 아 금속 부스러기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왠지 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토끼들이야 아이고 그러고 봐 왕이다 왕이다 야 튜토리얼의 마지막인가 보네 오우 아이구 오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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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오오오오 피해 피해 마..말뻔했어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뭐 한눈한지 한눈 죽을뻔했어요 자 안전하게 근데 에너지가 별로 안다네 이렇게 하니까 오오오 피하고 오오오 지금 맞을뻔니다 오오오 피하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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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야야야 오오 조심 조심조심 휴..빨리빨리 차라 아이고 좋아 오케 레벨로 했네요 그저 모두야 더 많아 야 또 왔다고? 오우야야야야 오우야야야 우와 오우 빨간색인가 아이고 아이고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아 레벨로 어 공격력 잠깐만 레벨로 아 에너지 오우 잠깐만잠마잠마 오 좋아좋아 조심조심 좋아 오오 야 먼저 피피피피피 큰일날뻔했다 자 빨리 가 빨리 스태미너가 차야돼 스태미너가 굉장히 잘 안차네 아이고 아이고 오우 나 이런식도 없는데 이제 뭘것도 해독제고 자 조심조심 짜자잔 조심해야돼 어 어 조심조심 어 봐봐 오우 나 지금 체인하는거 봐봐 자 350 정신 엄청 없겠는데 400 오케잇 야 거의 500 가까이 된거 아니야 어 아 아 아 아 테스트 음 잠깐만 옷 입은거 보니까 왠지 한국풍이 나는데 우리의 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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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골이를 아닌가? 저런, 저런 거 맞나? 네, 우리 왔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것은 아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너희 둘이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냥 잠시만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의 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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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골은 생색은... 요 놈이 다 내는데? 생색은? 에이! 너희가 누군가? 잠깐만, 이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 큰일 났는데? 어떻게 에너지 채울 방법이 없나? 큰일 났는데? 정말 큰일 났는데? 어... 여기 가만히 여기 왔다갔다거리면... 에너지가 조금 차나? 조금 채워주네 에너지 야, 퀘스트 완료했어. 아, 얘는 이미 지나간 애라... 되는 건 아니고구나. 야, 그나저나 이제 큰일 났네. 야, 그나저나 이제 큰일 났네. 야, 절대 한 대도 와주면 안 되겠다. 아, 뭐 아이템이나 그런 거 파는데 없나? 아이템이 좀 나오거나? 야, 1장 챕터 1 운명 음... 완료했다는 건가? 오로라 마을 상점에 상품 입판 새로운 지역을 발견 이거 지도, 지도 보는 게 있었는데? 어, 여깄네 아니, 할아버지와 건장한 청년이 병사야? 그 자이언트에 대해 얘기하면 제가 그들은 그들은... 죽어? 응 완전히 퀘스트 완료되어 그들은 우리에게 맞춤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맞춤했다. 그들은 어린아이터가 좀 도와줄게 그들은 오네이터와 우리 남편 기한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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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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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얘네들은 쥐 같은데 쥐 네모나이디스 판매가 나와있어 숲속에서 말도 잘 지어낸다 아참 나 순식간에 어 광..광 캐는 애가 광부가 되어버렸는데 음 예 뭐 여기 상점도 있고 뭐 그런가봐요 여관있나 여관 프로스펙터스 피젯스 그가 제일 좋은 것 같았다 그가 제일 좋은 것 같았다 그가 제일 좋은 것 같았다 예 뭐 여기 상점도 있고 뭐 그런가봐요 이 마을 어딘가에 뭘 사는게 있나보네 자 기억을 되찾기 위한 열쇠가 잠들어 있대 흠 마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래 흠 마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래 흠 흠 흠 흠 흠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ㅋㅋ ㅋㅋ 아.. 네.. 아 잠깐.. 통장님 이어가지고.. 자 계속 해보도록 하죠 ㅋㅋ 어? 뭐야? ㅋㅋ ㅋㅋ ㅇㅋ ㅋㅋ ㅋ 오.. 왜이러지 이거 ㅋㅋ 아 됐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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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건 없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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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파리가 머리에 있으면 캐스트를 가지고 있대 잠깐만 나 여관 같은 거 없나? 일단 이제 말 걸어볼까요? 오구스턴 힘쓰는 거 안 한 자신 있다 대장관 좀 전해주자겠어 배달일이네 어 설계도 재료 오 좋아 좋아 처음 제작 미션인가 보네 어 얘는 누구야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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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못입는 스타일이 한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뭐 어쨌든 그 갓도 그렇고 이거 한국 게임인가?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가? 너도 뭐 부탁하려고 하는 건가? 너도 뭐 부탁하려고 하는 건가? 음 음 음 대넘 마을 대넘 마을 음 음 음 음 음 음 알싸 알싸 뭐 그렇게 잠깐만 이거 음 음 위에 야 왜 이렇게 아 피가 아무도 안 아기구나 음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숨이 안 돼서 들을 수 있었대요? 아... 아무것도 들지않지? 물론 네가 안 돼! 내 박스는 있던 것 같으니! 누군가가 있던 것 같다고! 그 모스카 친구이네! 항상 눈을 보여줘서 넌 어두운 것 같다! 넌 내 눈을 보여줄 수 있어! 숨이 안 돼서 들을 수 있어! 밑에, 밑에 밑에 가볍게 돼! 계실 수 있다면, 오케이. 리드, 내 박스는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면 다시 가져다. 레벨업을 하려는데? 잠깐만 레벨업 음.. 공격.. 방어.. 방어..는 음.. 이거.. 이거 쓸까? 이걸 많이 쓰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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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조용한 사람이야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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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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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꽤 불쌍한 것 같다 저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미안해, 피쥐드. 그녀는... 그녀는 무엇일까... 잠깐만 내가 아까 뭔가가 많이 모자랐는데 무슨 어 다 틀어진 무슨 그게 있었는데 그 철조각 철조각은 없네 접착제 어 어 금속부스러기 있네 나 나 가지고 있네요 어허 새로운게 추가하던데 어 슬라임에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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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가시켜 상장맨 이거는 추가되있나 추가되있네 잠깐만 내가 아까 어 인벤토리창에 이거 말고 그 반지중에서 어 이거 이거 야 아 대장장이한테 가야되는구나 재료가 있어도 대장장이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일단 에너지좀 서자 10개 그리고 이걸로 선택하고 에너지좀 먹어 휴 좀 살것 같네 이제 어 여기 대장관인가 어 아 잠깐만 열쇠를 저게다 쓰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어 하이 너는 어르신? 너는 어르신이네? 혹시 도와줄게? 제 작은 아들 코오빈을 찾을 수 없지 그 집이 없지? 아니 그 집이 없지 내가 찾을 수 없지 그리고 모든 곳에서 봤어 야 이거 그 영어도 어 쉬운 단어를 많이 쓰는거 같애 그래서 알아듣기도 편한것같은데 아이고 열쇠하나 이미 써버렸다 어쩌지 열쇠 4개를 모아 써야되는데 어 퀘스트 있는앤데 잠깐만 기다려봐 음 야 대장장이가 누구야? 아 촌장 왠지 촌장처럼 생겼었어 왜? 내 친구야 우리의 도와주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로라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정말 히어로 다스티 내 이름은 다스티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 너는 너무 행복한것같은데 아 아 너는 어르신이네? 알아듣어야지 하루가 하루가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왜 생기는 걸까? 오우 비가 날씨도 날씨도 표현이 돼있네 폭우가 있던데 진쥐 그녀는 좀 많지만 그녀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해 그녀는 지난해 년에 가진 건가 없냐 그녀는 뭔가 좀 괴로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항들도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자연은 그의 문제는 다시 말해줄 수 없네 너는 그냥 여행자들 그는 그렇게 많이 쌓아보여 민포문사는 그녀의 흑돌리지로 흑돌리지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천장이랑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럼 우리 함께 도움이 될 것 같다 만약 우리 동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응, 그는 거처럼, 그는 우리의 도전을 도전하는 것 같고 우리의 도전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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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너는 그는 그의 도전을 지키고 있는 도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그는 우리의 도전을 도전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는 대단지에 대한 대단지에 대한 대단지 음.. 배우고 싶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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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을 도와줄게 이 집을 도와줄게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 이상한 기분이 조금 다른 컨셉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당연히 당연히 너가 없으면 눈을 뺄게 훌륭한 것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닌데? 선택이 되는데 그런데 자들 찾아요 자 동쪽 괴물 야 근데 그 거기는 어딨어 거기를 가야 되는데 대장간이 어딨지 헤이! 너는 외국인이예요 네 대박이야 그래서 너의 길을 가려야 돼 당연히 음... 이런 서브캐스트 같은 거 난 내 이름은 제 이름은 얘도 쥐같은데 귀가 엄청 크지 쥐같은데 어... 그래서 제 기업은 너의 죄다 흐흐 너무 많은 말은 네 말해 인프의 무필 인프의 무필 인프의 무필 인프의 무필 이제는 구해 달라네 잠깐만 여기 아래로 가는 길이 있는 거 같은데 제의장하구요 여기말고도 어... 지금 내가 있는 곳 왼쪽 여기 아래로 가는 길이 있는 거 같은데 아래쪽에 지금 미니백 미니백 보면은 길이 있죠 어떻게 아래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 여... 여긴가?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구나 아... 여기... 보물상장 하나 더 있네 이럴까? 어차피 너... 좋아좋아좋아 근데 아래로 가는 길은 없는데? 시나몬의 빵 시나몬의 빵 야... 100이나 치워주네? 고귀한 반지 어... 하나 얻었다 금속 조관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가네 스테미너 스테미너 아껴야겠다 저게... 빨리 안 차네 생각보다 느릿느릿하게 차네 음... 금속 조각... 어... 이거 좀 사자 사고 어... 음... 음... 이건 뭐야? 120 차돌배기 음... 20... 20당... 100인가? 16... 8...3...24 Tus...2...3...4&3...3... 4.1...3....4....4...4i...3...3..4...5 to...4...3...3..4...4...3...3...0....4...4...4...3...5J..3...4...5...4...3...4 그냥 가자대? 야 돈이 참.. 저 금방금방 돈이 금방 안보이는구나 자 가보죠 어어 이런식으로 이제 이동할 수가 있네 이건 뭐야 어..사수해상길 아하 얼마요님 어서오세요? 잠시만 잠깐만 근데 대장관 대장관 있는데가 어디지? 대장관 퀘스트 코빈 어.. 대장장님 오스.. 규턴 사수해상길 사수해상길이네요 여기지? 여기 여기 일단 대장장애로 만나러 가보자 아 아따.. 애들.. 아주 그냥 진을 치고 있구나 자 요 밑에 아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 공명석 같은색의 공명석 공명석을 얻어야되나보네 와.. 공중적이야 오와 공중적이야 오와 야.. 상대하기 좀 어렵네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이 돈을 돈을 뭐 그렇게 많이 버신 그런게 없네 자 죽이고 한방에 한방씩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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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어휴 야야야야야 아휴 왜이렇게 위로가 아휴 왜이렇게 빨간색 됐다 조심조심하고 너무 이걸 많이 쓰면은 얘가 데미지로 있거든 레벨업했다 아휴 으흠 자 이거 이걸로 그냥 끝까지 가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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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구요 뭐 이거 어떻게 가는지 자 위로 자 위로 좋아 좋아좋아좋아 양타옥 타격감이 점점 육수해주고 있는거같아 좋아 스카인 스카인 아 그래요 어휴 아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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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아휴 아휴 오우 오우 우와우 조심조심 에너지 에너지 원 저쪽 빨간색 몸이 빨간색이 되면 안돼 그때까지 있으면 안돼 오우 오! 좋아좋아좋아 됐다 아아 이거 어떻게 하지? 갈 방법이 없는데? 오오! 저기 좀 조심해 아 왜왜왜왜왜왜왜올라가냐 우호호호 이씨 야아..이건 참 조심해 야 이게 옆으로밖에 안돼 막올라가 위로 이게 최고의 기술이구만 이게 최고의 기술이구만 좋아 근데 저기는 어떻게 올라갔냐 여기 아 여기는 지금 바람 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아니면 저 저 날라다니는 애들하고 싸우면 위로 올라가게끔 되는건가 내려와봐 야 얘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올라가는구나 바람에 얘네들 그 날개때문에 그런거같애 자 아이고 여기있다 그렇지 여기사람들 oblige 아 아이고 아들 쟤 오어좌여러 에너지 내가 써니 아 세이브 안내네 쟨 누구야? 오오! 오 마이! 이제 애한테 맡기면 되겠네 좋아 어이구 어이구 어? 여기 밑에 거 있나? 어 상자입니다 아이템이 살까? 뉴팔란딩 먼저 오세요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비싸 음 오늘 한 칸 내리고 자 이걸로 바꾸고 이건 이미 갖고 있어서 음 너무 비싸다 이게 그 에너지가 많이 안달아야지 돈을 모을 수 있겠는데 게임이 그쵸? 절대 맞으면 안될거같애 절대 맞으면 안될거같애 오오 오호 오오 큰일날 뻔했다 저기서 그거 때렸습니다 특팔란딩은 어 학교 갔다 오신거에요 아 아 아 이거 이거 야 아이고 자 아 그래요 뭐길래 으음 오오 지금 조심 밑에 보인다 떨어지면 죽는건 아니거지 그런건 없는거같애 떨어지면 죽는거 그런건 없는거같애 그러면 뭐 뭐 나중에 돼요 야 야 대장장애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거 하나 먹구요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야 어이구 어이구 어우 나 다행히 회피 때문에 살았다 야 절면 타이밍인데 어이구 야 어이구 야 자자자자 주시기 어 어이구 뭐야 아무것도않네 야 이거 꼭 그 그렇게 할필은 없네 그냥 회피하면 되겠네 어 잠깐만 저기 뭐가 있어 어 어 뭐야 아 이거 가는거구나 위로 가는게 있고 지금 자 위로 가볼까 오른쪽으로 가는게 있는데 아 여기 세이브 포인트 음 오른쪽으로 가보자 음 퀘스트를 이렇게 지금 이걸로 해놓으면 해놓으면 하질 못하네 하질 못하네요 어 여기 지금 가지 못하는 곳이야 그리고 못가는 곳이야 자아 조심조심 어 이거 뭐야 이게 다 재료템이야 자 오오 조심조심 자 있자 뭐야 뭐야 여기 대장장이 있는데 인거 같은데 여기가 아 이거 석을 어디서 구하는거야 저거 어디서 구하는건데 그러지 저거 어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아이고 자자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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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그런거 신경쓰지 승경쓰고 하면 안될거 같애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쪽에 뭔가 있을것 같은데 워호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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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 그래서, 너희가 무슨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 아니요... 아니요... 아마도... 아마도... 저희도 없는데... 그리고 저희도 없는데... 저희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곳은 아로라? 아마도... 음 성우가 다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얘랑 이 여자애랑 요 꼬맹이랑 같은 성우인거 음 음 잠깐만 일단 이건가 가벼운 아 이거 아 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구나 자 고귀한 반지 자 이거는 공격 숱돌 반격이 온다 플러스 의식 공격 와 근데 소재 구하기 이거는 어 아 이게 모자라네 더 안파네 갑옷을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돈이 많이 오지 않았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얘가 공명서 주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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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래로 기억나세요. 혹시 맞게 기억나세요? 제 아버지의客가 한 명의 아바디스 포르트에 났어요. 아버지는 보통 주문의客에게 아바디스 포르트에 났어요. 그래서 아바디스 포르트에 났어요. 다른 곳이 필요해요? 한참 모자르구만 이것도 어 이거 이것도 만들어야 하네 야 이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두 개만 더 있었으면 되는데 어 더 못사나 어 어 어 내 période 동생으로 보다니 고마워 정말 바쁜 거 같다 아 아버지는 아직은 포즈 하지만 보통은 업로드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곳에 있는 민폐물과 소금을 구입하며 항상 더 좋은 전용을 만들고 하얀어 좋아 아 근데 저도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매티이도 당연히 얘는 토끼인것 같죠? 귤을 보니까 어허 뭐라고 한건데? 음 잠깐만 이거 말고 퀘스트 갱신 대장장이 공명의 문이라 어? 저거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나? 아니 모르겠네 어우 고군님도 고군님도 뭔가 하나를 달고 왔는데 이게 그 섹단이 무슨 소리야? 그 도대체 그 도대체는 무슨 소리야? 그 도대체 그 도대체 그 도대체 varit 음 음.. 여긴 뭐하는대지? 끝까지 가볼까? 이쪽으로.. 여긴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어! 열쇠! 열쇠가! 자 텔레포트! 아 이거.. 이거.. 그.. 그러네.. 하나를 소비하네.. 소비하기가 너무 비싸.. 소비하게.. 어 이거 뭐야? 뭐야? 어우 텔레.. 어어! 아 이게 이동 그거구나? 잠깐만.. 그 외에도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어우 왜 이렇게.. 위까지 왜 이렇게 올라가? 하늘을 그냥 뚫어라 뚫어라 뚫어 아이고.. 깨지겄어 깨지겄어 패드.. 와우 씨.. 아이고.. 맞았어! 맞으면 안되는데.. 자 레벨업 자 레벨업 여기서 위로가서 오른쪽으로 좋아.. 오우 괜찮네.. 이렇게 금방금방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못 가나? 오우 뭔가 떨어졌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못 가나? 아 저기 있는데 가는거.. 아 이렇게 해서 가봐야겠다.. 일로와봐.. 아.. 위로 못올라가네..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이 쟤 이럴.. 야.. 이 데미지가 엄청 쎄지는구나.. 절대로 지금 못가 못가 못가.. 밑으로 내려가.. 와우.. 아이고 아아야야 위로 너무 올라간다.. 아이고 이거 참 아 그런가요? 희한한, 희한한 게임이야? 왜 재밌는데? 아이고, 뭐야, 뭐야, 뭐야! 야, 저기서 야 아, 얘네들 죽여야지 되는구나 그런 거 같은데? 의아지 되는 거 같은데? 좋아 에너지도 먹고요 음 야, 보물은 18%밖에 못 가져왔네 음 음 여기였나? 퀘스트가? 초반에 있다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었나? 오스쿠트는 여기있네 마을 동쪽에 가게가 있대 근데 나 지금 퀘스트를 어... 대장장에 끝냈죠 아, 아바디스의 숲에서 아바디스의 숲 이 녀석이 사뺐일 Joni 음... 음... 세탁하기 좋은 날씨 아비데일 계곡 어 얘는 어디라고? 아바다스 아바다스부터 먼저 가는게 좋겠는데 이게 바로는 뭐 빠른 이동을 못하네 그건 조금 불편하네 돈도 지금 얼마 없고 에너지 좀 채우자 자 스토리 메인스토리를 따라서 계속 가보죠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두목을 죽이고 올게 어 아비데일 계곡 숲 어? 여기 여기 류야? 자 아비아 숲 여기에 그 개 개가 살고있다고 하죠 두목 몬스터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두목 오호 오호오오 빨간색 빨간색 좋은가 아니에요? 과열되지 않게 좋아 어 과열되지 과열되지 육십팔 육십팔 저 뭔 보너스라는건지 모르겠다 좋아 좋아 아 아 왤케 목이 흠흠 아이고 아이고 탈 킹 새로운 스킬이 새로운 스킬이 생길 때 생길 때가 됐는데 새로운 스킬이 샥일때가 생길때가 됐 sme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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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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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을 뻔 했다 자 오오오 너무 가열되면 내가 데미져야 되니까 어? 열쇠잖아 오케 우와우와우와 우와 굉장히 많이 나왔어 지금 흠 잠깐만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올게 여기 여기 여기로 가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쟤 어떻게 하지? 흠 흠 흠 흠 뭐 없어요 위로 갈 수 있는 것도 없구요 스킬 그런게 없고 막혔는데? 저기 위에 뭐 따로 가는게 있었나? 아 여기 아 여기 있구나 그럼 좋아아아 된벼 흠 흠 자 여기 어 상점이 있네 야 너 그 철조각 파냐? 철조각 아 얘 안파네 철조각을 아직도 안파네 어 나 되게 뭔가 잠깐만 나 뭔가 지금 아이템이 막 생겼어요 인프의 기름 공격력하고 어 이거 인프의 기름 내가 지금 쓰는거 아닌거같은데 이거 장비하는거같은데 레이밍하고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다고요 이게? 어 전혀 안팠네 어 지금 내가 할수있는거를 안 끼고 있었네 오케이 음 나머지는 좀 팔자 음 나머지는 좀 팔자 자 판매 매각 모드 내가 뭐 그 어 공격 아 이거 이거였나 이거 이거 팔구요 이거는 방어 이거 이거 하나 팔구요 뭔가 뭔가 많은데 일단 팔지마 재료는 팔지마 나중에 할수있는게 많이 으쌰 아까 이 위쪽으로 갔어야 됐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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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진짜 한대 맞았어 한대만쯤에 에너지가 막 미친듯이다라 자 에너지좀챠봐 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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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케이 오우 칠 킥 오우 타고 오우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이거 어우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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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원피스의 미호크 너무 칭찬 아니야? 어어 뭔가 설계도 하나 얻었구요 좋아요 던파요? 아 그래요? 던파도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아 그래요? 던파도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던파요? 던파요? 던파도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던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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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알고 자 밑으로 가는 데가 저기 있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